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위크5, NFL 위크5 정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감독인 존 그루든이 사임을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ESPN이나 에스레틱 같은 언론에서 존 그루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위크5에 존 그루든이 감독으로 나왔고 감독으로 경기를 치른 후에 추가 고발이 있자 존 그루든은 사임하기에 이릅니다 존 그루든의 사임은 꽤 빨리 나왔어요 월요일날 바로 존 그루든이 사임을 발표했고 현재 레이더스의 스페셜티 코치인 리치 비사치아에게 임시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존 그루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전신인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템파베이로 와서 2003년 템파베이에게 창단 첫 우승을 안겨준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ESPN의 해설가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레이더스로 돌아와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스는 존 그루든에게 10년 1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제안을 했는데 이 1억 달러 상당의 계약 중에 3년치만 채우고 해임을 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ESPN의 해설가로 활동하던 시절인 2010년부터 존 그루든이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부적절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인데요 공개된 부적절한 발언들로는요 인종차별적 발언, 여성 혐오 발언, 그리고 동성애 혐오 발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존 그루든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메일이 아니었고 알고 지내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NFL의 여러 인물들과 사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와중에 편안하게 표현을 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공적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사실이고 존 그루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 또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이 25% 정도 흐른 와중에 감독을 잃은 레이더스가 어떤 성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경기 결과를 볼 건데요 존 그루든 다음으로 많이 화제가 된 거는 시애틀 시옥스의 쿼터백인 러셀 윌슨이었습니다 경기는 LA 램스가 시애틀 시옥스를 26대 17로 이긴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3쿼터 7분여가 남은 시점까지 9대 7로 LA 램스가 단 2점 차로 리드를 하면서 점수가 적게 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셀 윌슨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부상으로 빠지게 되자 이 경기의 흐름이 LA 램스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부상 장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러셀 윌슨이 로켓에게 패스를 던지는 도중에 에론 도날드가 러셀 윌슨 쪽으로 점프해서 막으려는 동작을 취했고 러셀 윌슨의 손이 에론 로날드와 닿으면서 가운데 손가락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골절인 줄 알았지만 경기 다음 날인 금요일 날 결국에는 가운데 손가락 수술을 하는 그런 큰 부상인 게 밝혀졌습니다 러셀 윌슨이 경기에 뛸 수 없게 되자 지노 스미스가 쿼터백으로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지노 스미스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시즌당 평균 3개의 패스 시도밖에 하지 않은 거의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쿼터백이었는데요 이런 지노 스미스가 쿼터백으로 나서게 되면서 시애틀의 공격력이 조금 더 무뎌졌고 램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6대 17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에론 도날드는요 램스 팀 최다 색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러셀 윌슨을 상대로만 총 14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색을 기록한 쿼터백들 중 러셀 윌슨을 상대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수비가 최고의 자랑이었던 시애틀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4경기 연속 450야드 이상의 공격야드를 상대팀에게 허용을 하면서 러셀 윌슨 뿐만 아니고 시애틀의 수비 또한 지금 문제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러셀 윌슨 같은 경우는 6주에서 8주를 보고 있는데요 시애틀 시옥스는 러셀 윌슨이 위크9부터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예정이고 위크11부터는 경기에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데뷔 후 149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던 러셀 윌슨이 최소 6주 정도 경기에 뛸 수 없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챔피언십 경기에 리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버팔로 빌스와 켄자스 시티의 경기는 38대 20으로 버팔로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금 켄자스 시티의 수비진들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켄자스 시티의 세이프티인 알마니와츠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에 팬으로서 주유소에서 팀을 욕할 때는 그 주위에 해당 선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 이런 트위터를 올려서 팬들의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아마도 알마니와츠가 경기가 끝나고 간 주유소에서 켄자스 시티의 팬들이 알마니와츠를 비롯해서 켄자스 시티의 수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알마니와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알마니와츠는 현재 이 트위터를 삭제한 상태고 많은 팬들은 경기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팬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난인데 왜 그러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볼 우승과 함께 켄자스 시티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NFL의 미래가 될 것 같았던 패트릭 마움스는 터치다운 기록도 계속 갱신하고 있고 야드 기록도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5경기 중에 3패가 모두 자신의 라이벌들을 상대로 나온 거라 켄자스 시티 팬들로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위크2의 라마 잭슨, 위크3의 차저스의 허버트 그리고 위크5의 조시 알렌까지 패트릭 마움스와 비슷한 나이대에 1,2년 차이로 드래프트돼서 NFL에 입성한 선수들이고 이 세 선수들이 모두 패트릭 마움스를 맞대결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패트릭 마움스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요 과연 패트릭 마움스는 다음주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LA 차저스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47대 42로 이겼는데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인 메이필드는 40득점 이상 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쿼터백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저스틴 허버트의 질주가 무서운데요 저스틴 허버트는요 데뷔 후 20경기에서 터치다운 40개 이상 인터셉션 15개 이하를 기록한 두 번째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쿼터백은 패트릭 마움스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스틴 허버트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데뷔 20경기 동안의 모든 쿼터백 기록들을 갈아치우거나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뷔 후 20경기 동안 기록한 5912야드의 패스야드는 역대 쿼터백 중 2위고 44개의 터치다운은 역대 쿼터백 중 4위입니다 이렇게 저스틴 허버트가 데뷔 후 20경기 만에 두 번째 시즌 만에 각종 쿼터백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정말로 패트릭 마움스의 이름 옆에 저스틴 허버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LA 차저스 팬들은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던 그 희망을 이번 시즌으로 끌어당겨서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저스틴 허버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신시네티 벵갈스의 경기는 연장까지 가는 끝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25대 2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는 조 버러우와 애론 로저스의 대결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경기 후반 정말 대환장 파티를 벌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3분 32초를 남기고 22대 22 동점이 된 이 경기는요 2분 16초를 남기고 36야드 필드골을 실패 26초를 남기고 57야드 필드골 실패 3초를 남기고 51야드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양팀이 계속해서 필드골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연장에 돌입하는데요 연장전에 돌입하자마자 조 버러우가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8분 11초를 남기고 40야드 필드골 실패 4분 14초를 남기고 49야드 필드골 실패를 기록한 끝에 2분을 남기고 그린베이의 크로스비가 49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25대 22로 경기를 끝마치게 됐습니다 그린베이의 크로스비는 역대 두 번째로 경기가 끝나기 전 3번 연속 필드골을 실패한 끝에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그런 키커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시네티는 지기는 했지만 자말 체이스가 5경기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대학 동료였던 조 버러우와 계속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게 팬들로서는 조금은 위안거리로 삼을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볼티모어는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31대 25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43경기 연속 100야드 팀 러쉬 기록은요 43경기에서 멈췄습니다 이 연속 경기 기록이 중단된 데는 팀 러쉬 공격을 책임지고 이끄는 라마 잭슨이 최근 등이나 허리 쪽의 부상으로 몸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많이 뛰는 대신에 요즘에는 패스를 더하고 있는 라마 잭슨답게 이날 경기에서도 400야드 이상의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라마 잭슨은 이날 경기에서 442야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터치다운 4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442야드의 패스 기록은 볼티모어 역사상 한 경기 최다 패스 야드 기록이기도 합니다 라마 잭슨은 아직까지 10월 무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라마 잭슨은 현재까지 데뷔 후 10월에 열린 경기에서는 8승 0패로 10월에는 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경기들도 살펴보면요 애틀란타 팔콘스는 뉴욕 제츠를 27대 20으로 이겼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에서는 19대 17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했습니다 뉴울리언즈 세인치와 워싱턴 팀의 경기에서는 33대 22로 뉴울리언즈 세인치가 이겼고요 뉴잉글랜드와 텍산스의 경기에서는 25대 22로 뉴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톰 브래디가 이끄는 템파베이와 마이애미드 올핀스의 플로리다 매치에서는요 45대 17로 템파베이가 대승을 거뒀는데요 톰 브래디는 이 경기에서 400야드 이상의 패스야드와 5개 이상의 패스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피치버그는 덴버를 27대 19로 이기면서요 연패를 끊었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팬더스를 21대 18로 이겼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잭슨빌 제가이어스를 37대 19로 이겼는데요 슈퍼루키라고 불리던 트레버 로렌스는 5연패를 이어갔습니다 슈퍼루키였던 트레버 로렌스가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한 반면 뉴 잉글랜드의 맥 존슨은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20대 9로 물리쳤고요 카일러 머리가 이끄는 에리조나 카디너스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17대 10으로 이기면서 시즌 무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스 카우보이스는 뉴욕 자이언츠를 44대 20으로 이기면서 디비전 라이벌들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 그루든 레이더스 감독의 사태와 러셀 윌슨의 부상이 헤드라인이었던 위크 5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주 위크 6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스포츠클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스포츠클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스포츠클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